시장에 이렇게 터지나갑니다. 모란산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터져나가요. 이렇게 5번 출구로 나옵니다. 모란 내리갖고 5번 출구. 안녕하세요. 무식리 장수TV입니다. 자 오늘 성남 모란시장에 왔는데요. 여기 모란시장의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수산물 시세를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남 모란시장의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이거 도둑이가 얼마에요? 언니 이거는 제기덕과 수입 아니에요? 이거 얼마에요? 만원. 와 이게 다 한 20마리 되나보다. 넘지 언니. 자 이게 만원. 아 더 빚이 더 빚이 더 빚이 만원. 요거 제기덕과요. 이게 포색 포색. 만원이 이만원. 아 다른 거 만원 큰 거 이만원. 다 5천원 만원씩. 만원. 이 칼치도 만원씩. 이거 만원. 와. 아 또 유튜브 하시네요. 이것도 만원이에요? 네. 응. 언니 이런 거 찍지 말고. 이거 언니가 나오면. 황다발이 만원씩. 어? 그냥 끝낼 거 같은데 언니가 나오면. 어디를 나와요? 한 마리야? 네. 와 크다. 이거 못 뽑아. 이게 한 바구니 만원씩이에요? 5천원입니다. 아 5천원. 전화도 5천원. 전화도 5천원. 이거는요? 이거는 만원. 이거는 네 마리야. 아지죠. 이게 아지. 우리 부산에서는 정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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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5천원. 저 뒤에 거는 만원이에요? 네. 저거는 만원. 아. 이 이면수도 만원. 이거 5천원. 어. 이면수도 5천원씩이래. 이 야들야들하게 구워놓으면 맛있겠다. 아버지 너는 7천원 한 마리. 한 마리에 7천원씩. 모란시장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 이게 만원씩. 이거 만원. 낙지도 만원. 천원씩. 낙지도 만원. 이 이면수도 5천원이요. 탈치는. 탈치는 5천원. 5천원. 아이고. 돌려보셨어. 야 여기 메리치도 많이 나왔다. 메리치도 5천원이요. 메리치도 5천원. 1kg이 5천원이야. 이거 빨갛게 이렇게 좋은데도. 오징어 만원이요. 이거 생물 고등어는 얼마에요? 예? 5천원이에요. 5천원. 아 여기는 진짜 고등어 짜다. 네 5천원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만원이요? 5천원이요. 아 다. 항도기도 5천원은. 야. 이거 이면수도 5천원. 과장도 5천원. 과장도 5천원. 기들. 기들. 낙지는 만원이요. 만원. 오징어 만원. 어딜까요? 영광. 상도기가. 오징어 만원. 이 간갈치는 얼마에요? 8만원. 몇 마리에요? 5마리. 5마리. 엄청 굵다. 간이 맛있게 됐답니다. 언니 어서오세요. 간갈치에요. 간갈치. 이건 만원. 이거는 만원. 이것도 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만원. 언니. 이거는 2만원. 네. 어서오세요. 이거는 만원. 맛있는 간갈치. 이렇게 싸니까. 드리번쩍 벌써 다 풀린다. 이렇게 다 풀려요. 싸니까. 깔치도 이게 이래갖고. 5천원씩 하니까. 드리번쩍 다 풀려요. 대하가 이게 한벗달이 30만원 만원. 아. 우리 장어가 만원. 목포 물 깎을 수가 5천원씩. 오징어는 만원. 전복 여기 6마리 애가 만원. lenrigor. 사과 깎이 4마리 애가 만원. 사과 깎은. 이곳은 얼마에요? 만원이요. 아. 이거는 만원. 그래요? 이거는 뭐에요? 이름이? 빨간 도리. 전복이 100만원. 사무속이 20마리 애가만원. 사무속이 20마리 애가만원. 상의조비 애가만원. 사무속이 50만원. 사무속이 40마리 애가만원에. 납치가 치전 납치가 이렇게. 4마리 애가만원. 한 바구니 만원 이렇게 2번 쭉 싸니깐 금방 가팔려가고 소금이 많이 되었어요 뭐 이런게 나오더라 이거는 콜란이구나 콜란이 이건 얼마에요? 12,000원 요것이 요거 요것이 만원짜리 대마리에 한 바구니 만원 여기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이런 코다리도 많습니다 14,000원 땅가사리 땅가사리 이건 얼마씩이에요? 만원, 이만원이요 아 새우도요? 예 땅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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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고거 만원이에요 땅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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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십 이쪽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게 이렇게 민물이 만네요 SAM 가물찐 네 가물찐 예 가물찐 저기 얘도 얘도 이렇게 숨쉬고 있어 이게 다 붕어 여기 이게 다 붕어라 보여 이게 다 붕어야 너 따가사리도 이렇게 이렇게 따가사리 아우 뺑아리도 뺑아리네 뺑아리래요? 뺑아리라 여보 이 기러기마 기러기 새끼야 어 이게 기러기야? 기러기래 와 기러기 새끼다 어머머머 기러기도 이렇게 나오네 와 너는 얼마에요? 만원 여보 귀여워 헛기야 너무 귀여워 헛기야 헛기야 있어 헛기야 있어 헛기야 있어 레벨 여기 다 나와요 여기도 하나요 여기 All-Hm 아 새끼가 있으니까 이래 뚜껑이 일어났다 반 날아가네 아 여기는 거리도 있다 이거는 거리도 돼 거리도 돼 아 itu 아 그래 다락 아 그래 아 이거 저거 백봉 저거는 백봉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란 4일 5일당 4일하고 9일이 모란 장날이에요 그래서 또 모란 장에 뭐가 나왔나 궁금해 여기 생선이 엄청 싸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또 생선이 얼마나 싼가 궁금해서 또 이쪽으로 한번 날아와 봤습니다 날아와 봤더니 여기 생선이 황수구고 생선들이 5천원에 한 벗다리에요 5천원에 한 벗다리 만원이면 두 벗다리구요 와 이렇게 싼거 처음 봤어요 우리도 바닷가 다니는데 바닷가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싸네요 그래서 오늘 또 생선을 또 한 번씩 찍어가지고 지금 올렸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오늘도 무심빌레상수TV가 모란시장 생선시대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